안녕하세요. 신해안수의 우동균입니다. 지금 황당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많은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까진 다 좋습니다. 당연히 막아내야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를 봉쇄한다? 뭐 이런 말들까지 솔솔 뿌려지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거 검토한 바 없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소식 이주희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지금 수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뭐 대구에 대해서 봉쇄를 한다? 뭐 이런 지금 설까지 나누고 있어요. 물론 설입니다. 설이지만은 이것이 또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자세한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폐렴의 확진 환자의 내원으로 경북대와 영남대, 개명대, 대구 지역 3대 병원 응급실이 마비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나 뇌출혈 등 중증 외상과 심뇌혈관 같은 중환자 진료에 초비상이 걸린 건데요. 정부는 중국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실을 봉쇄하거나 이동 중지를 명령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음악 병상이 부족할 때는 부산과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 시설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음악 병실은요. 48개지만 가능한 병실은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은 몇 개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부울경에 있는 시설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대구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싹 다 폐쇄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하루 만에 특정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렴의 감염력을 봤을 때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부의 방역망이 뚫린 상황인 건데 더 충격적인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봉쇄를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설이 등장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죠. 보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례 브리핑 중에서요. 어떠한 기자가 우한처럼 대구에 대한 도시 봉쇄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노흥인 중수본 총괄 책임자는요. 대구시를 봉쇄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구 지역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원인을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건지 지금 모르겠는데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봉쇄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봉쇄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이게 그냥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그냥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기자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구에 대한 도시 봉쇄나 이동 중지 명령을 논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기자라는 직업이 단순히 그냥 소설을 막 떠드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뇌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떠드는 직업이 아니라 취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저기서 저런 말 나오는데 그거 들어보고 어? 뭐 대구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기자가 그 브리핑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욕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뭐 대구를 봉쇄한다. 혹은 대구의 시민들을 상대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다더라. 뭐 어디서 들은 설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취재하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기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례 브리핑 중에서 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때는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좀 물어봤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정부는요. 지금은 봉쇄할 그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수일 후에 좀 확진자가 늘어난 후에 좀 소일고 그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겠죠. 그 뒤에 정말 대구시를 봉쇄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자의 발언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다음 발언이죠. 예. 원인을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왜? 지난 며칠간의 행태를 보면 그 며칠 동안 확진자 안 나오니까 당장 끝날 것처럼 신조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자리 가가지고 뭐 이제 끝나는 단계 있다. 그런 논조로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종식될 거란 듯이 말하더니 그 말이 무섭게 지금 확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구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또 이전에 또 몇몇 감염자의 사례도 봐도 지금 정부 방역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행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확진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3명이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31번째 전파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오늘만 해도 대구에서 11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대구 정말 방역망이 뚫린 게 확실하고요. 이 봉쇄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고요. 저는 이 책임자의 발언이 왜 의미심장이 느껴지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희망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 정부에서 관리 충분히 가능하다.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정부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겠죠. 사실 이 말은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예전부터 해왔고 근데 사실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도 나오고 감염 경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됐으면 진작 끝났어야 된 건데 지금 벌써 무적 환자가 46명이 된 거잖아요. 무능함을 그냥 보여준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우리는 봉쇄 검토 안 해 이런 말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정부가 관리 제대로 잘 했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결국 그래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그 대구 봉쇄설이 실제화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폐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서울과 대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접촉했던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각하네. 신천지 신자인 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한 900여 명이 접촉이 됐고 또 다단계 회사의 특징상 접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집단 활동은 하지는 않지만 2인 1조로 외부 활동을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1,000명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정말 초비상입니다. 정말 봉쇄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봉쇄설 여러분들께서도 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이 저는 0.0001%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정부가 똑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봉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한이 그런 꼴이잖아요. 만약 그런 상태가 난다면 이 책임 누가 다져야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이 정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한번 이어서 보도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이 사진은 확진자 명단이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 대구대구대구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증상이라고 돼 있는데 다 기침에서 폐렴, 발열, 몸살, 가래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양성 판정 받지 않은 의심 환자나 확산세가 이 확진자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총괄 책임자가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때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정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번 대구의 경우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중수본이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은 직접 인력 파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저는 이 말도 조금 걸려요. 도와드리고 있다. 본인들의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메르스 때 무슨 컨트롤 타워가 어떻니, 어떻니 하면서 다 이게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런 말을 딱 떨었는데 지금 저 바로 재밌네요. 각 지역에서 발생하면 지자체가 책임진다. 이제 점점 수위가 낮춰져요. 아니, 박근혜 정권 때는 대통령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너네 무능한 거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 우한 폐렴 터지니까 그 컨트롤 타워가 처음에는 국무총리로 떨어졌어요. 아, 그 대통령이 컨트롤이 아니고 총리가 내각의 수반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해서 총리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내려가다 내려가다가 지자체까지 내려갔네. 지자체네요. 지자체가 책임지고 우리는 돕는다. 도와주고 있다. 오, 이거 진짜 소름 끼치네. 정말 재밌는 발언입니다, 이거.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겠죠. 정말 무능한 정권입니다. 중수본이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슈퍼 전염자가, 슈퍼 전파자가 발생을 해서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대구봉쇄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대구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뼈아픈 곳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 대구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만약에 일이 크게 확산된다면 이거 분명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대구일 이거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냥 시민들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4.15 총선 때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희 기자님의 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참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네요. 문재인이가 그 대구의 시장을 방문하는데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찾던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많은 대구 시민분들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이 사태 당연히 정부가 막아야 됩니다. 저희 시내수 역시도 정부가 이것을 막아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저희도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모습 어떻습니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열 명이 되고 열 명이 마흔 명이 된 동안 정부 무능했습니다. 중국인은 막지 못하면서 중국인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은 잘만 들어오는데 정작 대구를 폐쇄하겠다? 이거 용납되겠습니까? 중국인은 막지 않고 대구는 폐쇄하려고 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거 누가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4월 총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시내수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데요. 영상 추천 엄지엄지척 추천 많이 눌러주셔서 외부로 저희 영상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저희 시내수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잊은수의장님의 Battle